네 안녕하세요 만나마가겠습니다. 지금 현대에너지라는 종목이고 태양광 종목이에요. 태양광 종목인데 지금 차트도 좋고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쪽이 차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. 풍력 쪽이랑 그래서 강력매에서 의견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강력매에서 의견이 있고 태양광 모듈 판매 중인 어쩌고저쩌고 태양광 쪽인 것 같아요. 태양광 쪽 하나 이쪽도 태양광이긴 한데 차트가 비슷하긴 하죠. 저점을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빠지는데 올려놨다. 얘도 태양광이에요. 약간 정책주량도 느껴있고 아무튼 이 종목 지금 단타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. 스윙도 괜찮은 종목이에요. 수렴의 형태를 떴기 때문에 조정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고 여기 저항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견고하게 다지고 정고점까지 쓸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아요. 현대에너지 태양광 쪽 보면 될 것 같아요. 풍력이랑 태양광 쪽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. 2차원 조정 받을 때 이런 종목들이 그 돈이 이유로 쏠려서 갈 수 있을 종목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